마이 브라더 형하고 올라갑니다 경사가 좀 쎕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출발 엘리씨 아니 강전 주차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3km 왔고 정상 1.5km 남았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15도 무지하게 춥습니다 4.5km 무지하게 춥습니다 감지하며 마지막 갈딱코스 어필 봐라 아휴 무지개 덥습니다 어휴 올라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휴 거의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나무 멋집니다 파란하늘 예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웨이트 건봉산 픽 예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예 건봉산 봉화산하고 연결되어 있네 건봉산 건봉산 5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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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되네 530m 밖에 안됩니다 네 예 장상 530 530m 2 5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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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케이션, 안테나, 제프 안테나, HF 7MHz, 히드포인트, 설치 완료입니다. 7MHz, 제프 안테나, 출력 5W로 시켜내고 있습니다. 6MHz profits. 이곳은 한 번만 gates 이곳 등장에서 배가 가고있지 이곳은 집이 더워지냐고 왜 이리 앉아 카메라 앵글을 가려, 거기까지. 자, 밥 먹습니다. 김밥. 예, 오늘의 음매는 김밥. 김밥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었습니다, 김밥. 맛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하 15도. 15도입니다.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송치할 때 5탄 하고 있습니다, 5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심 먹고 갑니다. 예, 리버스 피코를 한번 볼까요? 음, 그렇고. 예, 오늘 26일입니다. 26일이고요. 오늘 14메가도 시키내고요. 7메가도 하고 있습니다. 7메가 주력됐는데 7메가, 25dB도 들어있네요. 7010. 예, 중국. 중국에 25dB 들어가네요. 14메가도 시키내고 있고 7메가 안테나에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합니다. 예, 괜찮네요. 14메가도 10dB, 15dB. 15메가. 15분 12이 volt нее. 미끄러уры 피자 그렇다면 형이 괜히 하는게 바로 따뜻해지잖아 저 장갑 좀 받이자 응? 뭐? 장갑 5.7 13회가 CQ 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씀이 지종 1순위 정 midday 시즌 규 structural 윙 게 이것도 잘 안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추워서 콧물 나고 안되겠습니다 파워 철수 콧물 나고 이제 그만 갑니다 안테나는 지상공 4m 저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레멘터 길이 20m 철수합니다 7MH QRP 안테나 밸런 엘레멘터 20m 철수 철수하고 있습니다 철수 완료 안테나 엘레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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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수박 12.5 s 만첨 멈춘